성경 바로보기 17제 시간 성경 바로보기 17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16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볼 것인가 성경의 여러 구절들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세대주의로 알려져 있는 이와 같은 신학체계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시간은 세대주의와 그 다음에 세대주의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파노라마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이블 빌리버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대로 믿어야 될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백한 차이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지난 6천 년 동안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이 변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차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약을 하면 첫째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큰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930년인가를 살았는데 그 타락한 그 이후에 모르긴 해도 한 900년 정도를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쭉 나가는 가운데 노아의 대홍수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노아의 대홍수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공간을 만드신 이후에 약 한 1600년쯤 지나서 이 땅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6000에서 1600년도 빼면 얼마쯤 되나? 얼마? 4400년쯤 전에 노아의 대홍수가 생기게 되면서 또 다른 차이점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8명이 살아남아서 그래서 인류가 그 8명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됐어요 이런 가운데 바벨탑 사건이 생기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생기고 보니까 그 사건 전과 후가 여러 가지로 달라졌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간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오시면서 신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율법을 가진 그와 같은 백성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돌판에 기록된 그 전까지는 이렇게 기록된 명령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판에 기록된 그런 명령을 주면서 우리가 구약 이야기할 때 영어로 Old Testament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은 New Testament 그래서 Testament는 언약인데 피를 가지고 세우는 언약을 Testament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고 했지만 이와 같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속 유업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언약은 신해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구약이라고 얘기하면 원래 어디부터 구약이 시작이 되는 거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이후부터가 사실은 구약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구약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아담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까지 다시 말해 상속 유업의 언약을 받으면서 피로다가 언약을 확증한 때 그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가 구약이에요 엄밀한 의미에 그거 끝난 이후에 율법 시대가 마감이 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 전후로 보면 엄격한 차이가 난다고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교회가 다 하늘로 채 올라가는 규고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 약 7년간의 관람기가 임하는데 그 7년 관람기의 한 중간에 게시록 12장 가서 보면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에까지 쫓겨 내려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서 그 후반부 3년 반은 특별히 큰 관람 대관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관람기가 7년인데도 앞 3년 반하고 그 다음에 뒤 3년 반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 7년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해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생기게 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게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런 방법이 변한다 그래서 그 다루시는 그 방법이 유효한 그와 같은 기간을 우리가 디스펜세이션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시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시대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마치 한 세대 두 세대 하듯이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걸 세대주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성경의 파노라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다 풀른 그와 같은 공부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노트에 중간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여기 신약시대 개관에서 1, 2, 3, 4, 5, 6, 7, 8, 9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구약은 이제 관두고 신약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될 것인가 성경이 자세히 우리에게 이런 걸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가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십자가사건이에요 대략적으로 AD 30년경에 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BC 4년경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고 그리고 AD 30년 4월경에 정확하게 어느 날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6월절에 죽으셨어요 6월절 1월 14일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에 예수님이 죽는데 유대인들의 달력은 음력이기 때문에 지금 양력하고 비기면 그러면 매해 그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4월 4월 초부터 4월 한 20일 사이 그때가 유대인들의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시대에 6월절 어린양이라고 하는 그런 예표로 예수님이 주어졌어요 예표라고 하는 건 실제가 오면 실제가 그거를 그대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6월절 어린양이니까 6월절 어린양으로서 6월절날 반드시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 그래서 AD 30년 1월 정월 이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1월 14일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자 죽으셨다가 4월 동안 땅에 계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얼마나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계시다가 어디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리브산으로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승천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돼 있고 그게 여기 번호 2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는 내주하는 사건이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림 신약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AD 3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 뭐예요? 교회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 사람을 구해주고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 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돼 지금 이 시대에는 다른 거 믿는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주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와 같은 게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와 같은 시대다 이걸 교회 시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교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살로니카 4장 전서 4장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5장 가서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렇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채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서 채워 올라간다 독수리가 이렇게 먹이를 딱 채갖고 올라가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를 데리고 채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건 끌어당긴다는 뜻이에요 끌어당긴다 이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 교회 시대가 마감이 돼요 나중에 이제 계기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신부가 모두가 다 하늘에서 혼인 만찬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속한 예수님의 신부는 100% 올라가야 돼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그러면 혼인 만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부분 휴거라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몽땅 다 이제 올라가서 교회가 이제 휴거가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기가 임한다 그 환란기가 임하는 데 특별히 후반부 3년이 엄청나게 무서운 환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유대민족이 형성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그와 같이 심각한 그런 환란이 유대민족에 임한다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아돌프 히틀러가 약 600만 명을 죽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것보다 더 많이 죽어야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이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그런 때가 임한다는 그래서 민족이 이 세상에 존재한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그런 극심한 환란이 임한다 그걸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대환란에 대한 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71회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그 71회 가서 보면 맨 마지막 한 1회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남아 있어요 한 1회는 7일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그 71회는 그 7일은 7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언약을 맺고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마치 메시아처럼 행하다가 딱 한 중간 한 1회 한 중간 3년 반이 될 때 그때 자기 모습을 드러내면서 대살로니카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고난의 때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서 3년 반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을 하세요 이 땅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초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가 초림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초림일까요? 기간으로 따지면 예수님 초림이 얼마쯤 될까요? 얼마쯤? 33년 반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33년 반이 처음에 오실 때 베들레엠의 비밀리에 오시죠? 그렇죠? 나중에 가실 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나타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인데 그 앞부분에 오실 때는 자기의 교회를 데리고 올라가실 때 그때는 비밀리에 오세요 공중에까지만 오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는 건 7년 있다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재림의 총기간은 7년이에요 그런데 엄격한 의미로 땅에까지 예수님이 발을 대고 이 올리브산에 내려오는 것은 7년 활란기 맨 끝이다 맨 끝 그래서 처음에 재림이 시작되는 그 첫 단계를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랩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발을 딛고 딱 닿는 그 순간을 그거를 레블레이션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연하셨다 그래서 하나는 공중강림 하나는 지상강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기가 이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민족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민족들 가운데 남은 자들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을 데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셔서 천년 동안 이 땅을 이제 통치하십니다 이 내용이 여기 1번부터 여기 9번까지 쭉 번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신자로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무언가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가서 보시죠 저하고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보시면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대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런 내용이 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0장으로 넘어가서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 에덴 동산의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몇 년 동안 결박해요 천 년 동안 3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아니라 천 년 동안은 마귀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그러니까 천 년 동안 갇혔다가 풀려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4절 가서 보면 4절 거기 가서 보면 칭찬받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되 예수님과 함께 천 년 동안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천 년이 끝난 이후에 부활해서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 가서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쭉 얘기하면서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그들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나왔습니다 7절도 넘어갑니다 그 천 년이 다 참여해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천 년, 천 년, 천 년이 2, 3, 4, 5, 6, 7, 6번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가서 또 계속 읽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풀려나니까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저 위에 가서 보니까 2절에 그를 붙잡았는데 그 붙잡은 이후에 잠시 풀려난다고 지금 3절에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귀가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들을 데리고 전쟁을 벌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절에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을 애호삼해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키고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결국 끝에 가서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천 년왕국 끝에 그렇게 돼서 더 이상 마귀는 이 땅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이걸 다 나와요 이게 끝난 이후에 21장 넘어가니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천 년왕국이 끝나니까 이제 드디어 영원한 세상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맞죠? 여러분 이거 명백하죠? 성경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천 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세요 아니면 천 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오세요 천 년왕국 중간에 오세요 아니면 천 년왕국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천 년왕국 전에 오세요? 아니면 천 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오세요? 천 년왕국 중간에 오세요? 아니면 천 년왕국은 없어요? 네 가지로 뭐라고 하죠 제가? 네 가지 사지선당 어떤 거예요? 여기 가서 그대로 읽으시면 어떻게 읽혀져요 여러분? 천 년왕국 전에 그렇죠? 이 땅에 강림하시고 천 년왕국이 열리는 거죠? 천 년 동안 열리는 거죠? 왕국이 첫째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 년 동안 통치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천 년왕국이 없다 천 년 통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럼 무천년설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건 설이에요 그래서 설 그렇죠? 무천년설은 천 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천 년왕국이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다 만들어놓은 맨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왕으로 내려오신다는 게 그게 후천 년설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 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해서 전 천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천년왕국 전이다 그래서 그거를 전 천년 영어로는 프리밀레니얼 리즘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프리밀레니엄 밀레니움이라는 게 천년이라는 뜻이거든요 프리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 그걸 우리가 전 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 천년 그건 믿음이에요 이거 성경에 있는 거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왕국이 없다 그래요 천년왕국 통치가 없고 천년왕국이 곧 뭐라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거 읽어보시면 틀리잖아요 근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 교단과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배격하는 겁니다 이런 건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론을 편 사람을 믿는 거지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 너무 명백하잖아요 여기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동안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너무 당연한 게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천년왕국 전에 휴고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를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느냐 그 휴고는 이제 그 전에 일어나는데 환란기가 있단 말이야 그 환란기 천년왕국 전에 휴고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을 전천년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전천년주의자 안 해도 또 세 부류가 있어요 이 환란기가 있는데 환란기를 다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휴고가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7년 환경기 중간에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휴고가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가서 예언의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깊은 이야기는 안 하고 나중에 가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면 7년 환란기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몸에 속한 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휴고가 돼서 올라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환란전 휴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나오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죠 그게 7년 환란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하고는 원천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평생도로 고민한 분이 많이 있다 그래요 이 무서운 계시록의 환란기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제가 설명해주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이 지옥과 같은 거기를 내가 왜 들어가겠는가 근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란기에 일부를 들어가야 된다 많은 경우는 중간까지는 가야 된다 또 자기의가 더 확신한 사람은 그래도 내가 끝까지 참아서 7년을 다 견뎌야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휴고시켜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따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그 하나 말씀만 제가 읽고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 즉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온 세상에 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시험하는 그런 시간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 예수님의 몸에 속한 이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시간을 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면하게 해준다 영어로 가서 보면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keep from 하면 중학교 때 배우실 때 어떻게 배웠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 keep from이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켜준다고 keep from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prevent from keep from 많이 배웠죠 그거는 가지 못하게 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keep from 온 세상에 임해서 사람들 시험하는 그 시간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keep from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관란전 휴거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믿어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세대주의자는 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문자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과장 없이 상상하지 않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은 거기 나오는 하루는 지금과 똑같은 24시간의 하루다 게시록 여기 조금 아까 읽었던 게시록 20장의 천년은 문자 그대로 천년이에요 문자 그대로 천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아주 중대한 그런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어떠한 결론에 이르냐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같다고 놓으면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저 중동 땅에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 있죠 그렇죠? 저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오는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아니면 성경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저기 1948년도에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정착을 해서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원 왔잖아요 저 국가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받을 복 내 시가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고 내 시를 내가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신명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내 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내가 다시 내 시를 모으겠다 예수님 말씀해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약속에 따라 지금 저 돌아간 그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어중이터 어중이 지금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이냐 지금 어떤 이스라엘이냐 저게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로 저걸 보지 않으면 그러면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신학자나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저 이스라엘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도 안 풀리게 되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은 하나도 못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구약에 나와있는 이스라엘과 신약에 나와있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았어요 야곱도 구원받았습니다 다윗도 구원받았어요 모세도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 적이 없어요 성령님의 내주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성령님의 내주가 있다든지 이런 건 경험을 못해본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여호수와 다윗, 솔로몬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시대의 이방인입니다 이방 사람은 누구여야 되냐? 아브라함의 씨가 되면 이방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사람은 몽땅이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중간에 가서 보시면 중요한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놨습니다 교회 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오순절 강림 이후에 이 땅의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 부리로 딱 나눠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가서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거기 내용에 가서 보면 십자가 사건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 구원받은 유대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몽땅 구원받는다? 노,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로마스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가운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요비라든지 모세장인 이드로라든지 하는 그런 이방 사람 몇몇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기록을 가서 봤을 때 이방 사람들은 거의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면 이제부터 유대인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있어요 지금은 또 이방인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교회라고 하는 부류가 생겨났어요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은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겁니다 이런 걸 구분을 안 하니까 여기 제가 예를 적어놓은 것처럼 신문기사에 철수가 부산행 무료 항공권을 받았음 하고 이제 났어요 영희는 제주행 무료 항공권을 받았음 신문 공고가 났습니다 철수는 부산 영희는 제주인데 자꾸 와서 철수가 제주도에 간대 그렇죠? 영희가 부산에 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무료 항공권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 거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고 누구에게 주기도 했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기로죠 팔레스타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이에요 근데 그게 내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난한 땅으로 돌아온다 이 얘기는 신명기, 레위기,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에서 이후에 바빌런 포로 생활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원자들이 전해준 그와 같은 메시지 특히 이사에서 예레미야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와요 에스겔 무궁무진하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에스겔서 뼈들의 골짜기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들이 다 죽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무덤을 열면 이 사람들이 군대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온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사건이 생기기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이래로 한 번도 당한 적이 없는 그런 대환란을 받게 된다 어느 정도냐 스가레스 13장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2가 죽고 나머지 3분의 1도 말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형벌과 심판을 받으면서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 그와 같은 시기가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걸 통과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하고 자기들이 과거에 배척했던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사도바울이 9장, 10장, 11장 이 3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의 갈망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로마서 11장 맨 끝에 가서는 맨 끝에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구원 역사가 다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교회에 있는데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 연세가 저보다 좀 많으니까 한 60쯤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결국 저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머리를 탁 치면서 내가 신학교 다니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이로마서 한 수십 번 읽었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읽었는데 왜 이 말씀을 내가 여태까지 깨닫지 못했는가 그러면서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학교에서 그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30년 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읽으면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아님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목사님도 불쌍하지만 누구도 또 불쌍해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기 밑에 거창이가 어디 가면 에스라하우스인가 하는 데가 있어요 에스라하우스에 노 무슨 목사가 있다고 똑같이 가르쳐요 똑같이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자기만 안 믿으면 좋은데 몽땅 다른 사람까지 믿지 못하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또 왜 그렇게 할까요? 저 위에 있는 분들 그 전세대 전세대가 다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다친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암만 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서 읽으면 너무나 평범하게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꼬아갖고 자기들 방식으로 철학을 만들어 놓고 교단 신학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이스라엘이 구속을 받아서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다이소의 왕좌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그래서 친히 또 다윗이 부활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활을 해서 또 다니엘이 부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온 땅이 천년 동안 통치가 되는 그와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열린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재림하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치리하고 그러고선 몇 년 동안 예수님이 치리하세요? 천년 동안 문자 그대로 딱 1000입니다 999도 아니고 1000도 아니에요 얼마 딱 천년 더도 아니고 들도 아니에요 딱 천년 하시는 거예요 더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을 다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하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너무나 어렵게 꽉 오니까 이렇게 평범한 그런 진리를 가르칠 때 힘이 드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느라고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 그러면 세대주의자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보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다음에 또 이 성경기록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해 주시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 그거 적어놓은 게 성경책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전 과거와 시간이 들어온 때와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온 영원 있잖아요 이걸 이 책이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는 사람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에게도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성경이 주어진 목적과 그 다음에 지난 6천 년간의 모든 역사는 뭐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뭐가 있냐 사람의 구원이 있고 마귀의 멸망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으면서 무조건 사람 구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대홍수 때 이 땅에 모르겠어요 1억 명이든 몇 명이든 사람이 살았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구원 받습니까? 8명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8명만 구원 받았으면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거든요 그 일을 통해서 메시와 계보를 내겠다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낙심한다든가 어떤 사람 하나님이 조급해하신다든지 하나님이 낙심한다든지 하나님이 실패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총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왜 지우셨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지우신 거예요 그 계획의 일부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계획의 일부가 마귀를 멸절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성경을 봐야 그래야 큰 스케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을 크게 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공간 그 안에 있는 마귀와 모든 천군 천사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는 나는 창조자고 너희는 다 창조물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성경의 총 주제다 그거의 일부가 사람의 구원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걸 우리가 세대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세대주의자들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있다 영어로 하이퍼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이나 아니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복음서나 이런 거 이런 거는 그 전에 있는 일이니까 사복음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맨 끝에 가서 보면 물로 침례를 주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침례 같은 거 그거 줄 필요 없다는 거 왜냐 교회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아니면 28장 이후부터 생긴 거니까 침례 같은 거 주의 만찬 같은 거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에는 그런 거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거 주장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와 같은 모든 그 복음서에 보면 지상명령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지상명령이 현시대 교회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복음 전학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하이퍼 디스펜세이셔널리즘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피터 라크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한 90쯤 됐어요 너무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킹잼 성경을 자기 말로 150번 읽었다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누구랑 이렇게 토론을 하면 절대 이기지 못해요 아주 킹잼 성경을 잘 이렇게 옹호하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그런 책들 가서 보면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은 그런 진리를 너무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천재에게 문제가 있어요 천재는 잘 나가다가 옆으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옆으로 해서 팍 튀어서 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휴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휴거가 되잖아요 그럼 몸이 호련이 변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휴거가 될 때 피를 다 쏟는다는 거예요 피를 다 쏟는다 알겠죠? 왜냐?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이분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워낙 좋은 것들 많은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다 받아들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특히 또 어떻게 되냐 휴거엔 관심이 없고 피 쏟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갈 때 다 피가 쏟아진대 그렇죠? 그럼 한 1억 명쯤 올라오면 1억 명 피가 다 쏟아지면 얼마 안 안겠어요 이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서 어떤 걸 또 주장을 하냐 사보금서, 히브리서, 야구보소 이런 건 전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교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럭크맨 추정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치는 훌륭한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보금서, 히브리서, 야구보소 이런 건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런 것은 극단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가르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대주의에 대한 오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대주의, 우리가 이제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극심히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세대주의는 오래된 그런 교리가 아니라 최근에 생긴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많이 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세대주의는 1800년부터 1882년도에 영국에 존 넬슨 달비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세운 교리적 체계가 세대주의가 아니냐 그러니까 1800년부터 지금까지 하니까 200년뿐이 안 된 거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좋지 않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존 넬슨 달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넬슨 달비는 원래 성공의 사역자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성공의 시고 성공에는 천주교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믿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걸 박차고 나와서 우리가 보통 형제교회라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없는 그와 같은 교단이라고 할까 교파를 만든 그와 같은 사람이 존 넬슨 달비입니다 그래서 형제회, 우리나라에도 형제교회가 한 20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넬슨 달비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문자 그대로 읽으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천연왕국 전에 예수님이 제리마시 이런 모든 게 있는 그대로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지피라고 조언과 같은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넬슨 달비가 한 게 이제 150년뿐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이론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다는 것은 역사적 근거를 가서 보시면 초대교회부터 누구라도 다 아는 그런 사실이었다 이런 거를 역사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가장 큰 것만 하면 벌써 십자가 사건 전은 구약이죠 십자가 사건 후는 신약이죠 벌써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후가 완전히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경륜이 바뀐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미 역사의 증언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면 주후 110년경에 살았던 저스틴 말터라고 한 사람 트리퍼와의 대화 이런 책에 가서 보시면 이런 경륜이 여러 개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이레네우스 또 알렉산드리의 클레멘트 또 천주교의 유명한 교부 중에 한 사람 어거스틴 그 다음에 주후 1135년경으로 넘어가서 피오레의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646에서 1729년에 포하로 하간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1639에서 1716년에 영국 국교의 유명한 또 칼빈주인 목사가 하나 있어서 그 이름이 에드워드인데 이 에드워즈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니에요 그냥 에드워즈입니다 이 사람도 모든 세들의 전체 역사 혹은 개관이라는 그런 책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여러 개 있다는 걸 이미 다 장로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보여줬고요 맨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찬성과 작시자로 널리 알려준 와츠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잭 와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정해 주신 모든 종교와 그들을 향한 그분의 모든 세대의 조화라고 하는 그런 논문집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경륜이 여섯 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죄 경륜 그 다음에 은혜 경륜 노아시대 경륜 아브라함 경륜 모세 경륜 그 다음에 지금 신약 기독교 경륜 그럼 여기에다 뭐 하나만 더 하면 우리가 지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천년 안고 경륜만 하나만 더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초대교 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있는 그대로 믿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 개의 경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다 자 이런 가운데 개신교인들 가운데 세대주의를 반대하는 분들이 또 들고 나오는 이론이 뭐냐 천주교 예수회에 인만웰 라쿤자라고 한 사람이 세대주의를 만든 장본인이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세대주의가 나왔으니까 세대주의는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를 때리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러분 삼위일체 믿으시죠? 천주교 삼위일체 믿을까요? 믿을까요? 믿어요 그럼 천주교가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여러분 삼위일체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이 삼위일체를 가르치니까 믿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인만웰 라쿤자가 무슨 세대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읽어보니까 여러 개의 세대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인만웰 라쿤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맞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아는 거냐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라쿤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이론을 세워서 아는 게 전혀 아니다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점장계 제게 편지를 잔뜩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세대주의 이런 걸 하는데 이 근자에 보니까 그게 틀렸습니다 하고 보낸 게 인만웰 라쿤자가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애 목사님 삼위일체를 천주교에서 만들어서 그걸 믿습니까? 아니면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으니까 믿습니까? 그걸 점장계 제가 해서 보냈거든요 저는 누가 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 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지 제가 세대주의자라 불리는 걸 원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여러분에게 몇 차례 강조한 거예요 세대주의는 결코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걸 가르치면 그럼 구원의 ABC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일조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믿음을 통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 저와 여러분의 성경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의의는 누더기 걸레와 같다 아시죠? 방걸레 아시죠? 그 지저분하다고 저와 여러분의 의의는 그런 거가 조금 일조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을 수 있다 그건 2단결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 가운데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 그건 성경의 구원의 ABC를 모르는 거다 우린 절대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